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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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많이 난다.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 크리에이터에서 틱톡 분들이 많아요. 다음 곡은 뚜두두두 갈게요.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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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אתYouTube Q.뭐야? 아예 아예 착한 얼굴에 흐롭지 못한 대조 간녀린 몸에 싹 가려진 모든 분들 배로 거침없이 직전 굳이 보진 않진 않지 블랙하면 핑크 우린 예쁘장한 셀린스 원할든 티너고 뺐지 넌 머리도 칼럼 무배기 두 손엔 카드칼 fact check 궁금한 매네버 fact check 눈 높이 꼭대기 늘 만나 물고기 좀 톡해 난 착식 유혹해 앙컷 두 번 생각해 흐뭇날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마 쉽게 웃어주는 건 널 위한 거야 아직은 잘못을 했지만 넌 비트 흐뭇날들처럼 상대방이 맨날 논 나오다 널 위 털득 세월이 터뜰득 네 다이뀌 아예 아예 세월이 터뜰 그녀운서 결비 이 노래는 어디 풀리게 말아봐라 지금 잘 모르겠지 그전 본나면 됐으면 환불 보듯이 하! 만만한 걸 원했다면 3, 2, 2, 1 hit you with that doo-doo-doo-doo-doo 아 예 아 예아 hit you with that doo-doo-doo-doo 아오 아 아 예아 아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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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블랙핑크의 잼이다 내 동생은 은비 블라이핑크 자 내가 봐봐 블라이핑크의 동생이다 가자 와아 웨이저만 좋은데? 웨이저만 좋은데? 뭐지? 박수 박수